우리 집 가까운 공원이 있어서 바닷가에 조개 좀 주실라고 2시 17분에 물이 빠진대요. 그래서 고동을 좀 주실라고 왔어요. 오늘 하루에 한 번만 빠지니까. 우리 집에서 있던 데로 와서 참 상하하고 싶어. 안 찍었어? 아, 바닷가 좋다. 바닷가 좋은데요. 여기 없나? 물이 지금 빠지고 있는. 여기 안 보인다? 저게 아닌가 봐. 헷갈리게 나오고. 완도가 여기가 좀 사람들이 와서 안 찍었어? 그런데 여기가 좀 부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. 이제는 지난부터 슬픔아 졌으면 좋겠지? 네. 우리 집에서 음료가 지금iin 뭐하냐고